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 중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최근에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짚어보면서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역시나 올해는 예상보다 쎕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8월부터 10월달이 그리고 또 대통령 임기 첫해 이 구간에 조정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조정의 폭은 과거 30년의 평균을 놓고 봤을 때 2.5% 정도의 하락 많이 빠진다면 한자리 수지만 제법 7%대, 8%대의 하락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죠. 즉 반등이 일어날 것이고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현금을 한 20% 정도 들고 있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서 10월 말까지 최대한 맥시멈 매수를 한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8, 9, 10월 이 3개월 중에서 8월달도 조정이 있었다가 올라갔고요. 9월달만 제법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10월달도 10월 초 중순 전에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벌써 시작을 했고 이미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보시면 다우전스, S&P, 나스타 그리고 중소형주 다 지난주에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다우라든지 S&P500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왔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많이들 걱정을 하셨지만 이미 시장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예측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뒷받침이 되는 이유는 시장이 반등을 오히려 더 빨리 하고 조정폭이 크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하는 이유를 보시면 결국은 실적입니다. 8월달의 반등은 2,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따라서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공백기간, 즉 9월달, 10월 초, 중순까지의 어떤 실적 발표가 안 나왔던 기간이니까요. 그 기간에는 조정이 제법 있었고 여러 가지 매크로 이유를 가지고 하락을 일으켰습니다만 10월 중순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10월 12일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날부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궤도에 다시 올라서게 됩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보시면 3Q 실적, 23%의 S&P 500 기업들이 이번 주 초의 결과값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그 23%의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이 84%가 EPS, 순이익의 서프라이즈, 긍정적인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75%의 기업들이 레벤유, 매출이 높은 예상보다도 매출이 높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3Q가 이익 증가율이 S&P 500 발표한 회사들 32.7%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보시면 세 번째로 높은 작년 동기 대비 실적 증가율이다라는 것이고요. 2010년 인덱스를 보긴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분기 실적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9월달에 9월 말입니다. 지금 10월 거의 말 돼가죠. 한 달 전에 3분기의 실적의 이익 증가율을 27.5%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얼마나 올라갔느냐 했었을 때 32.7%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계속적으로 더 좋게 발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럽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거죠. 12개 기업이 가이던스를 줬는데 그 중에서 8개 기업이 좀 걱정스럽다. 안 좋다. 부정적인 가이던스. 4개 기업이 좋다.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12개 회사밖에 안 되죠. 모든 회사들이 다 가이던스를 잘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퀘스천마크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PER이 21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미래 PER이죠. 21배 수준은 과거 5년 평균의 18.3보다는 높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이 PER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익이 ROE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거에 대비해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비교했었을 때 낮은 금리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낮은 금리 시대에서는 PER의 적정 가치 PR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배였다면 12배, 15배, 20배, 25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밸리에이션 상의 리스크 위험도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3, 4분기 말고요. 4,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한국 시장의 흐름도 그렇죠.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 4, 4분기 또 내년 1, 4분기 걱정을 하냐. 이 차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PPI,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폭이 8%를 뚫었죠. 반면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지금 5%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대. 이 두 개의 갭이 8%와 5%의 갭이 3%가 넘죠. 마이너스 3%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생산자 물가지수는 비용의 증가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 가격은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매출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영업마진율이 크게 빠지겠네 이 걱정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숫자를 이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가 언제까지 작년 여름철까지 그리고 나서 9월달부터 쭉 빠져서 즉, 작년 4, 4분기부터 하락을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다. 그만큼 영업마진이 축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4, 4분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작년 4, 4분기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 이 영업마진율에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데 왜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보시면 어땠습니까? 사실 3Q, 그렇죠? 오히려 올랐어요. 순이익마진율이. 그리고 4Q,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여기에 또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비용이 올라가는데 자꾸 순이익마진율은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많이 빠질 거라고 걱정을 했어요. 다들,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12.1%의 전망치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원래 13.1%에서 12.1%, 1%포인트나 하락할 거다. 왜? 아까 그렇게 마이너스 3.2%까지의 갭이 벌어졌으니 당연히 이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1%포인트 정도까지는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값은요. 12.5%가 나오고 있어요. 2주 전에는 12.3%, 또 올라가서 12.5%.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낮은 금리 시대에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정부 부채는 높은데. 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당연히 생산자에 대해서 봤을 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고용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우리가 프로덕티브티라고 하죠. 생산성. 이 부분은 당연히 기업이익에 긍정적으로 마진에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이익 마진율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게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온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통계를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S&P 500의 3Q 실적을 놓고 봤었을 때 이런 결과가 없이 나옵니다. 자, 미국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기업들이죠. 보시면은 기업의 매출 중에서 50% 이상인 해외 쪽이 50%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사실 미국 회사죠. 그렇지만 매출을 다른 나라에서 50% 이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글로벌 회사인 거죠. 그 회사의 이익 증가율은 44.3%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50% 미만인 회사의 경우 50% 매출이 안 되는 회사들의 경우 이익 증가율이 26%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갭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두 배까지는 안 되지만 한 배 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뉴스가 되는 것이죠. 기업 실적에 있어서. 또 매출은 더 심합니다. 보시면 50%가 매출이 해외 쪽이 아닌 국내 이상, 국내 쪽인 경우 12.4%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줬으나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중에서 평균적으로 매출 증가율은 24%다. 12와 24. 두 배 차이죠. 두 배.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를 하자면 특히 매출이 환율하고 연결이 더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달러가 계속적으로 초강세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을 보면 달러가 안정,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죠?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94 미만입니다. 그죠? 자, 이런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92 수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92가 살짝 깨지는 현상까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달러가 91에서 95 사이의 밴드 안에서 계속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결국 매출, 아까 보여드렸죠? 미국 기업도 그렇고, 또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환율의 안정화가 정말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달러가 약세, 약부합세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 뭐 왕창 가는 게 아니고요. 약 한 3% 정도, 2% 정도, 이 정도의 어떤 달러 절하 추세라면 당연히 선진국과 신흥국을 비교했을 때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선진국을 보시면 지금 상승 여력이 16.3%,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만 하더라도 거의 19%대가 넘었었죠? 좀 제법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좀 떨어졌어요. 여기에 실적은 여전히 예상치는 정말 좋다. ROE가 20.1%, 그때 뭐 19.9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지금 살짝 또 올라갔습니다. 자, 이익 전망치 자체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0.2%포인트 선진국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데 상승 여력이 이제 좀 떨어졌다.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달러가 약부합세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신흥국의 상승 여력은 17.5%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살짝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예상 ROE는 14.3%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실적이 예상치가 살짝 빠졌어요. 그 이유는 브라질 때문에 브라질은 지금 좀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브라질을 뺀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하락은 아니고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0.2%포인트 정도 글로벌 시장이 시작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좋은 이익이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되는데 신흥국의 시가총액의 비중이 19%예요. 전체 시가총액의. 그럼 19%니까 적어도 19% 이상 20%에서 30% 정도를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매력도가 높다고 나오는 국가들이 대만, 중국 심천, 베트남, 한국 코스피, 중국 상해지수, 그리고 중국 CSI 300. 이게 중국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을 펀드멘탈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헝다그룹 이슈, 중국 큰일 났네. 중국은 투자할 때가 못 돼. 시진핑 독재 체제야. 누구를 믿고 저기를 투자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그냥 한 국가의 하나로 봅니다. 어떤 신흥국이라도 그냥 정책적인 이슈는 항상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리스크를 주고 얼마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리스크 리워드라고 하죠. 위험도와 수익률 이것을 같이 감안했을 때 생각합니다. 보시면 상해종합지수의 상승 여력이 18%나 나오고 있고요. 심천종합지수의 상승 여력이 26.5%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CSI 300도 대형주 위주로 봤었을 때 낮아졌지만 그래도 15.6%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는 심천시장의 상승 여력이 높다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시면 펀디멘탈을 봤었을 때 상당히 매력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또 중국의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를 보시면 작년이 마이너스, 그런데 심천은 11%나 증가를 했어요. 성장주 위주의 정말 놀라운 숫자죠. 그리고 올해 상해종합지수가 나쁘지 않은 이유를 보시면 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28%, 심천이 27%, 둘 다 상당히 높죠. 그런데 또 내년도로 넘어가면 12%에 22%예요. 역시나 성장으로 놓고 보면 심천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연속으로 올해 내년 이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성, 이익 증가율,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보시면 PBR이 지금 1.2배, 3.2배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상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매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배당 수익률 자체도 상당히 매력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6센스 모델로서 저희가 돌아다 보면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상당히 높다라고 나오고요. 또 이익의 모멘텀 상당히 높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유동성을 M2 증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로서 들여다봤었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좋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경기선행지표 아직까지도 100위에서 상승 추세에 있고요. 살짝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식 선호도 시가총액을 GDP로 비교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봤을 때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환경, 규제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합니다만 유동성 부여라든지 재정을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오히려 우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점수를 내보면 6개 지표를 다 더했을 때 4점이 나오고요. 우리가 플러스 3 이상일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 시장을 어느 정도 투자? 중국 시장은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12% 정도의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이것보단 더 높이 15에서 20% 정도까지도 투자를 중국 시장에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보시면 정말 별로 재미가 없었죠.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지금 보시면 정말 아래위로 7% 정도의 변동성입니다. 상당히 별 재미가 없는 차트죠. 근데 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확 올랐다가 조종 받았지만 또 확 오르고 조종 확 오르고 조종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고 있으면 지난 3년 동안에 47%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물론 미국 시장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수익률입니다만 그래도 연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곧 또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종합지수의 과거 월봉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 투자는 10년 중에서 2년 정도만 하시면 된다. 이 얘기 하잖아요. 보시면 10년의 구간입니다. 이 10년의 구간. 그중에서 딱 2년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년의 구간입니다. 딱 2년이죠. 1년 반 2년입니다. 첫 번째는 500% 올랐고요. 두 번째는 150% 올랐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고점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2번이 보시면 여기서 여기가 8년 주기 여기서 여기가 8년 주기라면 내년도는 제법 큰 폭의 상승장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그냥 차트만 놓고 보는 거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먼저 봤죠. 펀드멘탈. 그 펀드멘탈을 놓고 봤을 때 연간 15%에서 20% 이상 심지어 26%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럼 이 차트가 말이 되는 거죠. 심천시장. 따라서 지금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15%에서 20% 가까이 하셔도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ETF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달러 페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홍콩에 상장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심천종합지수를 추종하는 게 3147, 3173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것은 CNXT 이렇게 있고요. 상해 A50을 추종하는 건 2822, 2823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참 여러 번 얘기해 드렸던 건데 꼭 인식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중국 증시의 개별 종목 투자는 중국 내수 시장이 전체 글로벌 내수 시장의 50% 이상인 업종 거기에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종목 전배로 있어서는 그 얘기를 해드렸고 그런 업종이 뭐냐. 바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돼지고기, AI 등의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테슬라가 천부를 돌파를 했죠. 천조 시대, 1조 달러 시대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거기에 중국에서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가 1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테슬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차 중에서 니오도 있고 그렇죠. 비아디도 있고 그렇죠. 길리 자동차도 있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관련된 배터리도 있을 거고 결국 이 산업들이 그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한 중국 투자는 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천종합지수 한번 볼까요.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참 꺾일까요. 저는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의 숫자입니까. 3000포인트 이상. 지금 현재 2400. 600포인트 정도 플러스 알파. 그게 상승 여력으로 따지면 20% 정도는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태까지 쭉 짚어드렸던 게 글로벌 증시에 대한 투자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신흥국 시장 달러 지수의 안정화에 따라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몇 가지 인플레이션 걱정이라든지 요즘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 지표들을 놓고 말씀을 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유가가 벌써 1년 동안에 150%나 상승을 했어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참 큰일이다. 우리나라는 유가가 10달러씩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이 0.3 0.4%포인트씩 낮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유가가 계속 뚫고 올라가서 100달러까지 간다. 이러면 진짜 우리는 정말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나 저는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정말로 걱정할 만한 수준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취의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미 연준은 어쨌든 계속해서 2%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였어요. 그래서 그 선을 쭉 그어보면 이 선이 나옵니다. 이 선이 매년 2%씩 성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뚝 떨어졌지만 이때가 계리가 제일 많이 벌어졌을 때죠. 그러니 이건 당연히 올라오는 겁니다. 왜?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계리가 있잖아요. 이건 그냥 캐치업입니다. 정상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일 때 테이퍼링을 썼고 그것을 회수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그거는 여기 갔을 때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미 연준의 입장입니다. 그 이외에도 보통 경기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이 10년과 2년의 장단 금리차 그리고 제가 언제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오면 그런데 지금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과열이라면 이 정도 수준 돼야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창 더 가야죠. 게다가 여신 증가율이 정말 상당히 마음에 들게 올라오고 있다. 차트를 이렇게 겨우면 계속 올라가고 있다. 7.3%의 성장률이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쯤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이때 걱정을 해야죠. 왜? 10% 이상의 여신 증가율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열일 수 있는 거죠. 부채로서 어떤 성장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7.3% 수준이고요. 아직까지 10%에 도달하려면 한참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래 5년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시면 이 숫자가 3%대까지 가면 걱정을 하겠는데 2.37%입니다. 물론 올라가고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천히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연준의 금리 인상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더 시장엔 좋다. 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앞으로 괜찮은 성장률에 괜찮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년 국채금리는 상승 추세에 있지만 굉장히 더디게 상승하는 추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그죠?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 금리 인상을 하면 아마도 하기 바로 전에 몇 개월 동안의 조정 단기 조정 그리고 나서 또다시 경기가 계속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23년 초가 되면 2% 도달 2024년 초가 되면 2.5%의 10년 국채금리가 도달할 것이고 금리는 이 사이에 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2%까지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과거에는 3년이 걸렸다면 이번에는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지만 유가에 보시면 리그 카운트 과거에 1600개에서 850개 지금 443개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강해서라기보다는 공급을 잘 컨트롤해서 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의 인벤토리 재고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빅스 지수라든지 6개 지표를 보면서 시장의 고점을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벌써 15.4까지 내려왔고 이게 12까지 내려오고 10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할 텐데 아직은 그래도 어쨌든 내려오는 과정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포와 탐욕지수 뭐라고 그랬죠? 80 이상 80 근처에서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정말 빠르게 올라왔어요. 20부터 시작해서 20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추가로 8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생각해보니까 내년 2, 4분기 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일정 부분 차익 실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전에 훨씬 더 오르고 끝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난다라는 게 장기적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고 단기 조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또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이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준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증시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돈이 사실 이쪽으로 많이 갔죠. 우리나라 시장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안정적인 10%대 정도의 성장률로 연간 단위로 개선한다면 당연히 돈은 추가로 남아도는 것이고요. 그 남아도는 돈은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 가격 아까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하니까 금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큰 변화 없이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 보일 수도 있고요. 은 가격도 박스권 안에서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죠. 내려오든 올라가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으로만 돈이 몰려요. 우리가 대체자산으로서 세 가지로 금과 은과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로 얘기했는데 돈이 다 가상화폐 금과 은 쪽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대체자산의 비중을 10% 정도는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10% 중에서 금을 5 은을 2 비트코인 3 이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실 3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정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대체자산으로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별 상승 여력을 보고 있으면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저는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업종 태양광 바이오업종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석유 그리고 5G 그 다음에 리튬음 전기차 배터리 원자력 올라옵니다. 또 XLB 헬스케어 그 다음에 산업재 그 다음에 자동결제 AI 관련된 그죠? 그리고 소비재 인프라도 올라오네요. 그죠? 인프라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산업재 또 나오고요. 그리고 팡 마가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 상승 여력 여기에 또 중소형주 그리고 QCLN은 테슬라가 포함이 돼 있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자 이걸 보시면 상당히 상당히 매력이 있는 업종들이 많고요. 잘 또 분산이 되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투자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만들어놓은 포트폴리오죠. 성장주 60에서 70% 가치주 30에서 40% 이 안에서 반도체 IT AI 등등의 IT 업종 25% 바이오엘스퀘어 15% 신재생에너지 20% 산업재 10% 화석연료 5% 원자재 5% 소비재 10% 금융 10%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또 이 안에서 대표적인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지금 대표적인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실적이 테슬라 대단했죠? 우리가 13개 종목을 들여다보는데 퀄컴 AMD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셀즈포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줌 넷플릭스 이렇게 보는데 줌은 좀 사실 줌과 넷플릭스는 좀 많이 올랐고요. 또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인텔이 그렇게 매력이 덜 있었죠. 주가가 빠졌는데도 지금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로 놓고 보면 ROE가 40%가 넘고요. 상승 여력은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보다도 더 높고 중국 심천보다도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적인 미국의 빵 마가 종목들을 안 들고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글로벌 포트폴리오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한 5% 정도 들고 가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선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실적이 정말 중요해진다. 금리 오르던 모든 여러가지 이유를 다 얘기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실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실적을 업데이트하면서 실적을 들여다보면서 업종과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